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전 세계가 공포했던 핵전쟁 위기는 2주 만에 소련이 물러서면서 끝이 났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말폭탄은 쿠바 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거칠지요. 경쟁적으로 핵단출을 자랑하는 대목에서는 전 세계가 기겁을 했습니다. 그래도 미국과 소련은 다양한 경로로 비밀 협상을 병행했고 케네디와 후르쇼프가 전문도 주고받았습니다. 외교는 낙치라는데 미끼도 입질도 변변치 않던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단숨에 성사된 건 일대 반전입니다. 그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적대국 정상과 만나기까지 과정은 아래서부터 접촉을 다져 올라가는 상향식이었습니다. 닉슨은 미중이 접근한 지 3년 만에 베이징에 갔습니다. 베트남은 개혁 개방 9년 뒤 미국과 수교했고 정상회담까지 다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. 과속에 가까운 미국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예측 불허 스타일이 맞아 떨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. 김정은에게서는 대북 제재를 벗어나려는 절박함과 핵 능력을 웬만큼은 갖췄다는 자신감이 함께 보입니다. 트럼프는 쿠바 위기를 극복해서 인기가 하늘까지 치솟았던 케네디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제 한반도의 앞날이 두 사람의 단판에 달린 형국입니다. 공감과 이해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채 맞는 정상회담에서 치밀한 협상이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. 그럴수록 우리는 정상회담 이후를 내다볼 수밖에 없습니다.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북미 평화협정 체결, 주한미군 철수의 수순으로 간다면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. 한미동맹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그 틈을 메워야 할 시간입니다. 3월 9일 앵커의 시선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단판이었습니다.